이제 하나씩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1번 문제에 틀리신 분은 이렇게 반성. 실천윤리학 입장에서 도덕판단의 논리적 타당성 입증하는 거 메타윤리학 비판하는 거잖아요. 메타윤리학은 인식론적 구조에 대한 분석 강조하고 있고 학문으로 인식이 되냐 안 되냐. 인지주의 비인지주의 그 두 번째 거리를 해드릴 거예요. 도덕추론의 정당성 검증을 위한 논리 분석 메타윤리학 좋아하는 거고 도덕판단을 위한 보편적 도덕법칙의 정립을 강조하는 것은 보편적 객관적인 도덕, 원리, 법칙, 정립 강조하는 거. 그게 주된 관심사는 이론윤리학자들이 하는 거고 도덕현상에 대한 객관적인 디스크랩, 서술하는 것은 기술윤리학. 정답은 5번이죠.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 문제가 더 시급한 것 같아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여러분 진짜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요.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는 게 단순히 열심히 공부가 아니라 복습을 기본으로 하고 제가 개념강의 마무리 때 얘기했잖아요. 절대 잊지 마시고 두 번째 커리를 못 따라온다면 세 번째 커리 때 절대 까먹지 말고만 와라. 제발. 욕심 갖고 이것저것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연계 규제 다 풀어야지. 기출문제 10번 풀어야지. 알고 풀어야 돼. 알고. 정답은 1번에 5번이고 2번. 그러니까 1번. 생윤은 쌍윤 하신 분들 되게 많은데 윤사보단 덜한 게 앞장에서는 4번 문제 정도 딱 중점 두고 나머지는 조금 이렇게 내려놨어요. 그 4번 문제가 여러분들 고난도 5위로 들어간 거죠. 의사소통의 합리성을 실현하기 위한 이상적인 담론, 디스커스, 담론윤리, 하보마스잖아요. 하보마스는 U원칙과 D원칙, 보편화 원칙. 타당한 규범을 적용했을 때의 결과와 부작용을 알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결과와 부작용을 알고 있어야 하고 그거를 가져다가 받아들여야 되겠죠. 결과와 고려하고. 그 다음 디스커스 원칙에 따라 타당한 규범은 모두의 동의. 그래서 그런데 이런 것들은 이제 낚시죠. 담론 참여자는 다수가 지지하는 주장? 비판할 수 있어요. 당연히. 참여해서. 그리고 다수가 동의한 모든 규범은 타당성을 지는 게 아니라 모두가 동의한 거. 모두가 동의한 규범. 디스커스 원칙. 담론 참여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한 선호,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공론장, 퍼블릭 스페어에 해당하는 공론장에서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하고 너도 하고 싶은 이야기하고 자기의 입장만 고집하지 않고 서로의 주관적인 이야기를 교류하면서 어? 이 부분 내가 틀렸구나. 오류 가능성 인정하고. 그래서 상호주관성이 실현되는 공간이라고 했죠. 상호주관성. 그리고 담론 참여자는 합의한 결과로 인한 부작용도 수용하고 결과를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하보마스는 수능에 출제가 된다면 칸트와의 차이점. 타당한 규범 혼자 세우는 거 아니야. 모두의 동의. 두 번째, 결과도 고려하죠. 공리주의자는 아니지만. 정답은 4번이 됐던 겁니다. 3번은 이거 여러분 상호대비 목으로도 드렸고 가사성 설명을 드렸잖아요. 죽음에 대한 가능성도 즐겁게 된다. 에피코루스죠. 죽음은 감각의 상실. 인간의 육체든 영혼이든 다 원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죽으면 끝. 인간은 에피코루스 입장에 따르면 죽음은 경험할 수 없다니까요. 죽을 뻔한 경험만 하는 거죠. 김종익이 엄마가 수영복 갈아입힌다고 팬티 벗기자마자 뛰어가서 꾸르륵 했던 것처럼 죽을 뻔한 경험. 죽음의 경험. 그런데 죽음은 고통이므로 틀렸어요. 죽음을 고통으로 그러니까 그 자료 제가 개념 때 해제시켜드렸잖아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죽음을 최고 악 그리고 무섭다라고 간주하는데 현자는 그렇지 않는다. 깨달은 사람은. 왜? 죽음을 경험할 수가 없거든. 죽음은 에피코루스한테 악은 고통인데 죽음을 고통으로 인식할 수가 없어요. 경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기는 인식해서 벗어나야 한다. 교육과정에서 추구하고 싶은 거죠. 죽음에 대한 올바른 인식. 그런데 을은 고통의 소멸로 이끄는 길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결코 윤회를 끝낼 수 없다. 윤회를 벗어나는 거. 열반 해탈의 경지. 그들은 태어남과 죽음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게 윤회잖아요. 이걸 벗어나라는 게 불교죠. 윤회로부터 벗어남. 더 이상 태어남이 없는 경지. 삶과 죽음은 순환의 과정으로 분별할 수 없다. 그러니까 불교와 도가의 공통점. 왜 삶과 죽음은 순환의 과정이? 불교는 어부로. 도가는 기로. 그러면 의도적인 행위가 있어야 순환하는 것은 불교예요. 그게 어비니까. 그런데 의도적인 행위가 없어도 삶과 죽음은 순환된다. 가 도가죠. 기의 순환. 그런 것들 제가 두 번째 컬 때 여러분들 열심히 물어볼 겁니다. 고정불변의 자아 틀렸고. 윤회를 통해 고통이 저절로 소멸된다? 윤회를 통해 생로병사 또 태어나면 또 고통인데? 저절로 소멸되는 게 아니고. 내세의 영원한 삶을 위해 현실의 삶에 충실해야 된다? 내세의 영원한 삶. 일단 여기는 내세의 영원한 삶 인정하지 않고. 여기는 내세 인정하지만 내세의 영원한 삶을 위해 현실의 삶에 충실하다는 게 아니고. 내세는 인정하지만 현실에서 깨달음을 얻을 걸 강조하는 거죠. 더 이상 태어남이 없는 경지. 정답은 여기 2번입니다.